요즘 농촌 지역에서 야생진득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잦은데요. 반려견이 옮길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에 걸려 숨졌습니다. A씨는 농사를 짓지 않고 특별히 야외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염됐습니다. 남편 역시 지난달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회복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A씨의 집마당에서 기르던 개가 진드기를 옮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뒷부분에 야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반려견을 통해서 주택으로 진드기가 이동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기르는 개는 야생동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진드기가 옮기 쉽습니다. 집에 들일 때는 반드시 목욕을 시키고 평소에도 털에 진드기가 묻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책을 시킬 때는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만진 뒤에는 사람도 몸을 씻는 게 안전합니다. SFTS는 예방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발열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약이 특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시라는 이유는 그런 대중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런저런 장기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치료의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야생진드기가 야생동물의 이동 빈도가 높은 농촌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만큼 도심 산책로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